방금뜩이야! 나 박태준인데? 나 알지? 나 알잖아 아... 모르겠는데? 내가 너희가 왜 뭐... 너 배달하나? 사랑해! 형님 가죽가 한 잔 부탁드립니다 깔끔하게 하는 거지 내... 왜 어때? 오오오오 그렇게 쳐다보면 내가 멈출 수가 없잖아 어? 진짜 죽게롸 안녕하세요 귀여워.. 아... 왜왜왜왜 전원께는 딱새한 왜 쓰려? 잘 썼어 혜연아 혜연아 치과지잖아 이리 와 왜 또 있지? 좋아 좋아서 왜 계속 때리지? 좋아졌나봐 혜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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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내 팔창이 잊었어 혜연아 혜연아 짠! 니 묻어 니 요즘 아닌거 같아 혜연아 혜연아 혜연아